횡성군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합니다. 백서에는 횡성한우에 대한 고문헌 고찰과 지명의 유래, 설화, 민담, 명품화 진행 과정, 횡성한우와 관련된 통계, 현황, 사진 자료, 수상 내역 등 횡성한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1995년부터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횡성한우 백서 제작을 완료할 기획입니다.